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병상을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는 올리고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당직 수가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높은 기온 속에 차 안에 혼자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가 최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섬에서 고래 6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숨이 붙어있던 고래 12마리는 응급처치를 받아 살아남았는데, 거두고래의 무리가 집단 좌초된 원인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지고 도로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쏟아진 비에 학교 운동장이 물바닥으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폭우가 휩쓸고 간 현장의 모습을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입니다. 산에서 쓸려온 흙이 단지에 가득하고, 산책로에는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비상 상황에 주민 60여 가구가 마을회관으로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새벽 한 1시 정도에 저 구름지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통나무가 엄청 큰 것까지 같이 내려왔거든요. 학교 운동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학교 정문까지 물에 잠겨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 축구 골대는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고, 본관 건물만 덩그러니 섬처럼 남았습니다. 마치 큰 길이라도 낸 것처럼 산 한가운데로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덮친 집은 곳곳이 부서진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은 1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저 건너편 아주머니가 진흙본벅이 돼가지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남편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평소 농민들이 오가던 도로가 산산조각 나고 논밭까지 흙이 잔뜩 흘러내렸습니다. 무너진 하천변에서는 흙포대를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주 만캐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대구와 경북 지역도 본격적인 긴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그치자 참혹한 피해 현장이 드러났는데요. 망연자실한 주민들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안에 빗물이 가득 들어차 퍼내도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에 젖어 썩기 시작한 가구는 물론 벽지까지 다 뜯어내야 합니다. 내일처럼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고맙지만 워낙 큰 피해에 일소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산이 산 사태가 나갖고 돌이 와라 우리 집 마당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서 당구들이 터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도 해먹을 수 없어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약재 수백 톤을 쌓아뒀던 저온 창고에서 흙탕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헐값에라도 넘기려고 그나마 성한 약재를 골라 트럭에 실습니다. 약초를 말리는 건조기는 흙탕물에 휩쓸려 엉망이 됐고 곳곳에는 이렇게 얼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한약재를 자르고 가공하는 기계까지 망가져 벌써 수억 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급히 인부를 동원해 시설 복구에도 나섰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철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올 것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게 두 번 무너지는 거잖아요. 두 번 무너지는 건데 그러려면 저희들은 타격이 상당하겠죠. 전폐위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시민 휴식처였던 금호강변 산책로가 시커먼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강변 식당가 내부도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애써 표정을 숨기며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이 올라가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냉장고 7대, 에어컨 2대, 콤브레이션, 오디오 아무것도 못 씁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망합니다. 장사는. 앞으로 볼륨그레이트 한 달은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에 복구의 손길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계되는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리 MT에 참가한 대학생이 폭우 속에 실종돼 수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점 같은 불빛 하나가 어둠이 깔린 길가를 서성입니다. 폭우 속에 실종된 대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나타난 지 10초 만에 종적을 감춘 불빛. 수색의 실마리가 될 학생의 휴대전화는 3시간쯤 지나 익산시 금마사거리 근처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이 들고 있던 우산은 실종 장소 주변 도랑에서, 운동화 한쪽은 그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학생이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장소입니다. 학생은 담배를 사러 나가겠다고 외출한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실종 학생은 동아리 MT에 참석해 근처 펜션에 묻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익산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과 수색 견 드론을 펜션 주변과 만경강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폭우 피해도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소와 닭, 오리 등 가축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집 한 채가 지붕이 내려앉아 반파되고, 상가와 주택 등 99채가 침수됐습니다. 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55곳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학교 4곳이 수업 불가 상태가 돼 휴업했습니다. 저희는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수목금 3일 수업하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해서 2층에 있는 도실은 침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영 전북자시도 지사는 응급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강으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시설 점검을 더욱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계류 보전 시설인 사방댐이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 예방과 피해 방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폭우가 내린 지난 8일과 10일 사이 사방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일례를 들어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하천하류에 설치된 사방댐이 25톤 덤프트럭 53대 분량의 토살을 막아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9일 오후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에어컨이 꺼진 차량 안에 혼자 남겨진 2살 아이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일 투손의 낮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습니다. 또 10일 오후엔 네브레스카주 오마하에서 어머니가 일하는 미용실 밖에서 7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올해 들어 높은 기온 속에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는 최소 1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의 체온보다 최고 5배 빠르게 상승하며 체온이 41.7도에 이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섬에서 고래가 무더기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구호단체가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아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해변가에 검은색 고래 한 마리가 보입니다. 바닷물이 들었다 빠졌다를 반복하는데도 미동이 없는데요. 주변을 보니 고래들이 이와 비슷한 상태로 줄지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현지 구호단체는 이곳에서 참 거두고래 6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12마리는 밀물 시점 덕분에 겨우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재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선 지난해 7월에도 거두고래 55마리가 루이스섬 해변에 집단 좌초됐다 한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집단 좌촌은 우두머리 개체를 따라 바짝 붙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거두고래에게선 드물지 않게 일어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울진과 단양에도 꽤 큰 규모로 묻혀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생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내 연구진은 인공지능 AI를 동원해서라도 계속 국내 리튬 광산 발굴을 시도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굴리는 2차 전지의 핵심 원소 리튬. 하얀 금,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광물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리튬이 있을 걸로 보이는 국내 12곳을 탐사했더니 두 곳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광상이 발견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충북 단양입니다. 리튬이 많이 고정되어 있는가를 양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지금 한 50m 간격으로 시류를 쭉 채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1940에서 50년대 채굴이 이뤄지던 울진 보암광산 인근에서 폭이 최대 60m에 이르는 광채가 확인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주나 캐나다 광산의 리튬 함유량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매장량 확인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매장 자원 소유권을 국내 작은 기업이 가진 단양광상의 경우 질은 울진보다 다소 낮지만 매장량만 담보된다면 채굴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가 들어가 있고 지질학자가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탐사시출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연구원은 이번에 탐사한 12곳 이외에도 인공지능 AI로 국내 35곳에 후보지를 추렸다며 올해 안에 현장 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곳의 매장량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리튬 소재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승무원이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8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인천공항에 문제없이 착륙했는데 이스타항공 측은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난 걸 확인한 뒤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숙가나 어려운 수술의 숙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 병실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서비스의 공급방식에 변화를 맡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개선해 나선 겁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는 해당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도 지금보다 5%에서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의 보상은 강화합니다. 중환자실 숙가, 중증수술에 숙가는 올리고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에 당직 숙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위에 과도한 노동이 투입되던 현재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위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이 전공위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또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을 추진할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2027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대 증원과 전공위 사직 처리에 반반해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고대 의료원 교수들은 오늘부터 응급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개인 연차 등을 이용해 휴진에 참여하고 1, 2차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 휴진에 나섰고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또 충북대 병원 교수들은 오는 26일 무기한 휴진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 철회와 의대생 재적을 막기 위한 여러 대척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조짐이 없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넘어서 내년에 새로 배출되는 의사가 크게 줄면서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수련병원들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상황.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관련 기사를 올리고 본인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유급과 제적 방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복학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년도 국가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며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한 학생이 95%나 된다는 게 의과대학협의회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새로운 의사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료 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 또 양보했다는 비판 속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미원 학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의학 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리한 2천 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의 앞장서도 모자란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땜질식 조치로 정권의 신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을 미원성을 뜻하는 아이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천만 예순 두 명.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6만 9천여 명의 19.5%입니다. 유엔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남성은 442만 7천여 명, 여성은 557만 2천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4만 4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 9천여 명, 비수도권은 55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17.2%, 비수도권은 21.8%를 65세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6.7%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 서울은 약 19%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13년 1월 600만 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여 명, 2019년 12월 802만여 명, 재작년 4월 900만여 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의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만 7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8만 5천여 명, 9.2%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은 4.1%, 중학생은 1.1% 줄었고, 학교는 1년 사이 7곳이 사라졌습니다. 학급 수로 보면 초등학교는 453반, 중학교는 125반, 고등학교는 199반이 줄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2080년대 중반 103억 명에 도달해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비드 한이프 유엔 경제개발 담당 사무차장보는 2024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세계 인구는 102억 명으로 추산돼 10년 전 추정치보다 7억 명 감소했습니다. 인구 추정치 감소는 중국 등 인구 대국의 출산율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8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8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합계 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을 밑돌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이탈리아 등 세계 국가의 5분의 1은 합계 출산율 1.4 이하인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파업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라인이 있는 평택 사업장에서 집회를 엽니다. 파업 5일차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평택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파업 동참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사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반도체라며 장비를 멈추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생산 차질을 파업 목표로 내세운 만큼 핵심 반도체인 HBM을 겨냥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없다며 1차 파업 때보다 출근자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애플이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아이폰 이용자도 애플페이 대신 알파벳의 구글페이, 삼성의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브리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오는 25일부터 아이폰의 탭앤고 기술에 경쟁 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근 권한은 무료로 제공된다며 애플의 이번 약속으로 애플페이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경제 지역 전역에서 10년간 유지됩니다. 앞서 폭우가 핥히고 간 중부지방 피해 현장 보셨는데요. 아직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한 곳이 많은데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약해진 시설물 점검은 물론 토양이 물을 머금어 산사태 위험도 큰 만큼 안전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